안녕하세요 룰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의 윈도우즈 제품끼를 다른 컴퓨터로 이전시키는 작업의 영상입니다. 윈도우즈 제품끼는 3가지 이용으로 나뉩니다. OEM, 볼륨, 리테일인데요. 먼저 OEM은 컴퓨터, 개발, 제조,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즉 삼성, LG, 랜덤오, HP 등이 사용하는 형태이며 볼륨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관공서, PC방 등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테일키는 일반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품키 중 리테일 형태만 다른 컴퓨터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제품키를 다른 컴퓨터로 이전시키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제품키 유형을 확인합니다. OEM, 볼륨, 리테일 두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제품키 확인 및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제품키를 제거합니다. 이제 윈도우즈 제품키 이전을 위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키와 R키를 동시에 눌러 CMD를 입력합니다. 커맨드 창에서 slmgr-dli 라고 입력 후 제품키 유형을 확인합니다. 어차피 설명부분에 리테일 체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빠지노입니다. 그 다음, 윈도우즈키와 R키를 동시에 눌러 R-EGDIT 라고 입력합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찾아갑니다. 컴퓨터에서 HQLOCAL MACHINE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엔티 커런트 버진 소프트웨어 프로덕션 플랫폼 백업 프로덕키 디폴트 항목에 있는 윈도우즈키가 있습니다. 제품키를 확인 후 기록을 해둡니다. 검색창에 cmd 를 입력하여 관리자 근화로 실행합니다. 커맨드 창에 slmgr.vbs 슬래시 upk 라고 입력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제품키를 제거합니다. 제품키를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클릭하여 컴퓨터의 컴퓨터에 slmgr.vbs 슬래시 슬래시 cpky 라고 입력하여 레지스트리에 기록되어 있는 제품키를 제거합니다. 레지스트리에서 제품키를 지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먼저 기록한 윈도우즈 제품키를 이전할 컴퓨터에 등록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컴퓨터의 윈도우즈 제품 키를 다른 컴퓨터로 인정시키는 작업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